중동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에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소식들입니다. CNN, 뉴욕타임스 모두 정말 크게 보도했는데 다 일면에 실었습니다.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미사일 여러 발을 쏴서 사흘 만에 다시 시리아 공습을 나선 겁니다. 그런데 이란이 피해를 본 거죠. 그래서 이란 황명수비대, 지휘관 등등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서 5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.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거다라고 이스라엘을 지목했고 공격 배후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보복하겠다라고까지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시리아까지 포함한 시리아, 이란 대 이스라엘 중동 정세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뉴욕타임스도 다마스쿠스,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쿠스에 대한 폭격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영사관 건물 사진과 함께 틀었고요.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계속 강도 높게 공습을 이어갈까?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국 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. 이게 지금 예루살렘,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네타네오 이스라엘 총리를 또 내각을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입니다.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. 하마스랑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너무 해법 없이 길어지고 있다. 그리고 지금 하마스에 붙잡힌 우리 이스라엘 국민 인질들 왜 안 데리고 오냐? 데리고 오지는 않고 왜 가자지고 병원 폭격하고 계속하면서 악으로 치닫게만 하고 있냐? 네타네오 총리 뭐 하고 있냐? 라고 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타네오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자국 내 분위기를 좀 수습하는 의미로도 혹시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거 아니냐? 이런 분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 여기까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. 자세히 들어가야겠고요. 송혜수 기자와 잠시...